안녕하세요 레이나 맘 입니다 네 오늘은 천원 뷰티 아이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마켓 이에요 크리스마스 용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찾았어요 아이섀도우 인데요 단돈 천원 입니다 여러분 12가지 색 인데요 너무 색깔이 예뻐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색 말고도 여러가지 색 가져왔습니다 예쁘죠 그 밖에도 로션도 있고 비누도 네 샴푸와 린스도 보이네요 네 요 제품은 제가 거품 목욕할 때 쓴 제품 데려왔구요 또 핸드크림 빠질 수 없겠죠 1불짜리 선물용으로도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단돈 천원 이에요 클렌징 티슈 요 제품 괜찮아요 저도 쓰고 있거든요 60장이나 들어 있습니다 네 시트팩 빠지면 안되죠 2장에 천원 입니다 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면봉 미국에서 이렇게 나무 면봉은 찾아보기 힘든데요 주로 이렇게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나무 면봉 데려왔구요 또 요 브러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 이에요 쓰고 있는 아이템 블러쉬도 천원 그 밖에도 1불짜리 화장품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900원 90점 이런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천원 이라고 해서 막 사시면 오히려 낭비인거 아시죠 꼭 필요한 제품만 그렇게 구입하셔야 정말 알뜰하게 장을 보실 수 있어요 다음에 제가 요 제품으로 화장하는거 보여드릴께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들었네요 감사합니다 레이나 맘 이었습니다